안녕하세요 북니지 김성민입니다 어제 날짜로 큐라 4.9 버전이 릴리스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9 버전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능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제가 하루 정도 사용해 본 느낌과 또 저의 생각들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하게 바뀐 한 6가지 정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총평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 4.9 버전에서 이 기능만큼은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기능인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싱을 진행을 했을 때 기존에는 없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하얀 점인데요 라인 유형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죠 이게 바로 심 라인입니다 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 버전에서는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4.9 버전에서 드디어 심이 직관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XYZ 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과 이쪽 그리고 Y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아 심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심 솔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기 네 Z심 얼라이먼트 이 부분을 사용자 지정으로 하고 Z 솔기를 후면 왼쪽 이렇게 하게 되면 위치가 바뀔 테죠 완벽한 큐브 출력을 위한 팁 소개하는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쪽으로 이렇게 심이 모이면서 글자 부분의 경계가 위아래가 균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을 보기 쉬워졌다 이게 첫 번째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다음으로 다른 내용들은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쓸모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4.9 버전에서 조금 바뀐 부분은 색 구성표에서 라인 유형 그리고 속도 레이어 두께뿐만 아니라 선 두께라고 하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선 두께가 변하는 부분을 그래프 색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아라큰의 엔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거를 간단하게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4.9는 아라큰의 엔진이 탑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색이 바뀌는 것처럼 약간 일부분 있지만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색깔이 바뀐 거지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 두께가 추가된 것은 4.9 버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아라큰의 엔진을 위해서 그냥 미리 하나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소수점 자리까지 질량에 대한 데이터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슬라이싱하고 나서 보면 질량과 필라멘트 길이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존에는 딱 떨어져서 소수점은 버렸거든요 반올림 하거나 했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여기에서 소수점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까지 보이게 됩니다 얼마만큼 썼는지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그대로죠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서 i자에 가져다 보면 이렇게 5.4g이라고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그냥 이쪽에 있는 것과 동일한 값이 나왔다면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소수점 아래쪽에 1g 미만의 값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는 이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기존에는 shell 이라고 해서 그냥 뭉뚱 그려서 다 있던 것을 벽 그러니까 옆에 부분의 두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항목과 그리고 위 아래 탑바탐이죠 아래쪽에 이 부분에 설정 항목들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냥 구분이 돼 있다 뿐이지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기능들은 다 변함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라크네 엔진이 탑재가 되면 추가해서 선 두께를 가변적으로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설정 항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shell 하나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나눠 놓은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되는데요 그거 외에는 굳이 이렇게 잘 쓰고 있었는데 헷갈리게 나눌 이유가 있을까 싶은 업데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금 미스테리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포스트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보면 G코드 수정이 있는데요 이 G코드 수정으로 가보면 스크립트 추가에 create thumbnail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릴리스 노트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뭘까 하고 봤는데 가로 세로에 픽셀을 갖다가 설정을 하면 아마 프린트의 lcd 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어떤 형상을 G코드에 삽입하는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를 슬라이싱 한 다음에 G코드를 열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2x32 픽셀로 하는 이런 암호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비트맵 표시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프린터에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프린터가 있겠죠 기존에 MKS 리모트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나왔던 것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인데 이게 적용되는 프린터가 어떤게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프린터 설정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설정 부분에 extruder offset을 G코드에 적용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항목이 없었는데 하나가 생겼다는게 또 릴리스 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Q라는 얼티메이커 사의 프린터고 얼티메이커 사의 프린터는 투 익스트루더 투 노즐 방식이어서 두개의 노즐이 분명히 offset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ffset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걸 디폴트로 두고 나머지 프린터들은 이것을 체크 해제하고 설정하는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상태 멀티컬러가 아닌 단일 프린팅에서는 굳이 뭐 저거를 체크하나 안하나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멀티컬러 출력할 때 자신의 프린터에 맞춰서 체크 해제 혹은 체크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조금 자투리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메뉴 구성들이 조금 밋밋해졌습니다 밋밋해졌다는 것은 요즘 최근의 트렌드죠 원래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던 항목들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좀 줄여줘서 좀 더 프로그램 자체가 가벼워져서 속도면에서는 좀 빠르고 리소스도 적게 먹게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새로 나왔다 그래서 바로 설치하는 것은 절대 비추드리겠습니다 윈도우 사용자 같은 경우는 괜찮은가 봅니다 북니지 오픈 채팅방에 보면 벌써 설치해 보고 좀 더 빨라졌다 뭐 이런 피드백이 좀 있는데요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 특히 저같이 M1 맥북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절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정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게 인텔 맥이 아니라 애플 실리콘 맥이라서 그런지 호환성 면에서는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다가 조금만 매시가 많은 모델링을 불러와서 슬라이싱을 하면 슬라이싱 미리 보기 할 때 그냥 컴퓨터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꺼지고 다시 재부팅 되는 일도 있고요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큐라가 갑자기 화면이 일그러지면서 닫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군요 그래서 맥북 사용하시는 분 특히 M1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은 큐라 업데이트를 절대 아직은 하지 말라 저만 그런가 해서 보니까 다른 해외 유저들도 동일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항상 다음번 추가 업데이트가 있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게다가 이번 4.9 버전에서 그냥 심이 보이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요 별로 올라탈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내가 평소에 심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몰라서 답답했다 그리고 윈도우 사용자다 라고 하신다면 한번 업데이트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은 그냥 기존 버전에 머무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릴리스노트에 올라와 있는 새로 바뀐 내용들을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큐라라고 하는 것이 점차 새롭게 변신해 가면서 기대 반 우려 반 항상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안정화가 되어서 잘 사용하게 되면 그때 다시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시청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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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